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민들에게 장기 임대해온 노후아파트를 하자 보수도 없이 분양을 추진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. 임대 세입자들은 LH가 10여 년 전 부도가 난 아파트를 헐값에 사서는 일방적으로 감정평가한 비싼 가격으로 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한기민 기자입니다. LH 갑질석에 서민들만 다 죽는다! 다 죽는다! 다 죽는다! 다 죽는다! 울진의 한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. 집집마다 하자 투성이지만 LH가 보수도 하지 않은 채 세입자들로부터 분양 계약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. 실제로 건물 곳곳에 금이 가고 비가 새면서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지만 지금까지 보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 소금을 내가 두 부대를 사다 여기다 놨는데 녹아버렸어요. 분양 가격 결정 과정도 문제입니다. LH가 세입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한 뒤 평가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고 분양가만 통보한 겁니다. 건물 간격이 좁아 하루 종일 커튼을 치고 사는 집이 많지만 조망권 차이는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 세입자들은 LH가 10여 년 전 부도가 난 민간 아파트를 싼 가격에 매입해 임대해 놓고 당초 매입가보다 많게는 수천만 원씩 비싸게 팔고 있다고 주장합니다. 하자 보수에 대해서 이런 방구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감정하고 가격을 책정해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는데 자기들의 유익만 위해서 집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? 이에 대해 LH 측은 하자 보수는 신청을 받는 대로 반드시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세입자와의 협의 창구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세입자들은 LH가 서민을 위한 공기업인 만큼 주민 입회 하에 공개적으로 감정을 다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.